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. 이것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 자, what's this called in Korean? 이것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? 이해하시겠어요? Do you understand what I'm saying?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?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요? How do you pronounce this word?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요?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요? 호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? 알려주시겠어요?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hotel? 호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? 호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? 자, 유아씨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. 이것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?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요? 호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? 네, 잘했어요. 정희씨 굿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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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t음 1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. 이것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?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요? 호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? 오케이, 잘했습니다. 자, 빅토리아. 빅토리아. 오케이, 빅토리아, 넥스트. 홍호와. 약속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. 이것은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 이해하시겠어요? 제만 이해하시겠어요?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요? 호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? 잘했습니다. 베리 굿. 자, 보라씨.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. 이것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 오케이, 보라씨. 보라씨, 스탑. 한국어로. 한국어로.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?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요? 버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? 오케이, 잘했습니다. 자, 나우 아이싱 살만 네트워크 프로그램. 자, 빅토리아. 빅토리아. 약속을... 네, 선생님.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. 이제는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. desses 나를 어떻게 발음해요? 네, 선생님. 호텔로 가는 일 좀 알려주시겠어요? 잘했습니다. 테스트, 테스트, 유아씨.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. 이것을 한국어로 보라고 해요?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?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요? 호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? 오케이. 잘했습니다. Sorry, Pronouns. 정희씨.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. 이것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?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?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요? 호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? 네, 잘했습니다. 네, 잘했습니다. 자, 구선.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. 이것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 뭐라고 해요? 뭐라고 해요?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?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? 이해하시겠어요? 오케이.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요? 호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? 오케이. 잘했습니다. 자, 빅토리아. Heart. 네, 제가 빅토리아.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지 않나요? 영국을 읽으면, 제가 시도하시겠습니다. 이제 어려울 것 아니에요? 하늘이 안 나요? 여기가 빅토리아? 그래서요? 제가 빅토리아. 제 나의 순차도 못하지 않겠다? 네, 선생님. 날의 순차도 못하지 않겠습니까? 제가 빅토리아. 저는 이 상태를 못해서 볼 수 있어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Dan, 팔로우 미. 팔로우 미.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. 이것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?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요? 호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. 오케이, 빅토리아 잘했습니다. 자, 홍호와. 약속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. 이것은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 제만 이해하시겠어요?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요? 호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? 오케이, 잘했어요. 자, 보라씨.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. 이것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?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요? 호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? 오케이, 잘했습니다. 자, 레스트 체크. 자, 보라씨. 약속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. 빅토리아. 빅토리아. 이것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 이것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 오케이, 구선씨.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?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? 오케이, 유아씨.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요? 정의. 오케이. 호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? 오케이, 잘했습니다. 보라. 호텔로 가는 길 좀. 오케이, 오케이.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요? 오케이, 잘했습니다. 자, one more time.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. 이것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?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요? 호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? 네, 여러분. 잘했습니다. 자, see you next class. 다음 수업시간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했어요. 다음 수업시간에 만나요. 네, 수고했어요.